1. 새로운 곳에 취직을 했다.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더 오래 다니고 싶었지만 회사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만 것이다. 나는 하는 수 없이 다른 일을 알아봤고 그 중에서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거였다. 사무직은 아니고 주로 아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과 수리 등을 도맡아 하는 일이다. 그렇게 처음 일을 시작하던 그때 나와 한 주인 김주인과 함께 백사동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대낮에도 화장을 찐하게 한 아줌마 한 명이 백사동 안에서 나온다. 그러면서 그 아줌마는 우리 곁으로 오더니 내 옆에 있는 김주인에게 뭐라뭐라 말을 한다 보니까 하는 말이 아파트 관리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 청소 상태가 나쁘냐고 하는 것이다. 바닥이 찐득거려서 다닐 수가 없다며 청소 아줌마 문을 청소하고 간 거 맞냐고 하길래 김주인은 맞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김주인이 가서 다시 한 번 더 닦으라고 말한다. 그 말을 들은 김주인은 알았다고 했는데 그 아줌마는 갑자기 나를 힐끔 보더니 김주인에게 새로 왔냐고 물어본다. 그래서 김주인은 새로 왔다고 하면서 나를 그 아줌마에게 소개시켜준다. 인사하라며 백사동 동장님이라고 말을 해서 난 얼떨결에 그 아줌마에게 인사를 했고 화장을 찐하게 한 그 아줌마는 인사를 대충 받아주고 총명스럽게 우리 곁을 지나갔다. 그러자 김주인은 그제서야 깊은 빡침에 한숨을 내쉬길래 난 대체 저 아줌마가 누군데 그러냐고 하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백사동 아줌만데 말이 좋아 동장이지 그냥 사사건건 참견하는 아줌마라면서 어찌나 성격이 까탈스러운지 저 아줌마에게 한 번 걸리면 하루가 피곤하다고 하는 거다. 난 그 말을 들으니 여기서 저 아줌마를 보면 피해야겠다 생각했다. 그리고 한 시간 뒤 갑자기 김주임이 나에게 백사동 601호에 가보라고 한다.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문고리가 고장났다고 해서 고쳐줘야 할 것 같으니까 한 번 가보라고 한 것이다. 그렇게 하여 백사동 601호로 갔는데 초인종을 누르니 누군가 문을 열어준다. 그런데 거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깜짝 놀랐다. 아까 화장찐하게 한 동장이라는 아줌마가 그 안에 있던 것이다 보니까 이 아줌마는 여기에 살고 있었고 이 아줌마가 나를 부른 것이다. 아줌마는 날 보자마자 일 잘하게 생겼다면서 그러지 않아도 김주임 부를까 하다가 몇 번이고 이런 일로 고쳐달라고 부르면 잘 고치지도 못하고 며칠 못 가서 또 고장이 난다고 하는 거다. 그러면서 나보고 어서 들어와서 문고리 좀 고쳐달란다. 난 알았다고 하고 문고리를 고쳤고 이제 다 됐다고 가본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나에게 더운데 지금 나가면 다른 곳 일밖에 더 하겠냐며 여기 거실 쇼파에 앉아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란다. 이 아줌마 아까 김주임과 있을 때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왜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는지 정말 판사람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. 아줌마는 그 뒤 아이스커피를 타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자연스레 내 옆에 앉는다. 난 눈치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올해 몇 살이야 라고 한다. 난 올해 32살이라고 하니까 참 좋을 때라고 하면서 자기가 일찍 결혼만 했어도 나 같은 아들을 남았을 거라고 하길래 결혼을 몇 살 때 하셨냐고 난 물어보니 갑자기 아줌마가 웃으면서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며 이 나이 이때껏 혼자 산다고 말한다. 그래서 왜 혼자시냐고 물어보니까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뭔가 좀 사연이 있어 보였다.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자주 부를 테니까 이렇게 와서 커피라도 한 잔씩 마시라고 한다. 그리곤 이건 나와 둘만의 비밀이니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난 그냥 알았다고 했다. 그 뒤 그 아줌마의 집에서 나왔는데 김주임이 나보고 하는 말이 그 집에서 별일 없었냐고 하는 거다. 난 문고리 고쳐주고 바로 나왔다고 하니까 김주임은 그 집 갈 때마다 피곤해 죽겠다며 자길 마치 좀 부리든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라고 하는 거다. 그리고 오늘도 사실 자기가 그 집으로 먼저 간 거였는데 자기보다 일 잘하게 생겼다면서 김주임을 되돌려 보내고 날 다시 오라고 했다고 하는 거다. 그 말을 들으니 그 아줌마가 사람을 차별하는 듯 싶었다. 보니 김주임은 싫어하고 나를 더 좋아하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3일이 지난 어느 날 또 601호 아줌마에게 호출이 왔다. 집에 정구가 나갔다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다. 그래서 다시 또 내가 그 집으로 갔고 아줌마에게 정구 굳히러 왔다고 하니까 정구가 나가긴 뭘 나가냐며 저번에 자기가 말하지 않았냐면서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커피 마시고 쉬었다 가라고 하려고 불렀다는 거다. 그 말에 난 머쓱해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는 나에게 귀엽다면서 뭐하냐며 어서 쇼파에 앉으란다. 그래서 쇼파에 앉았는데 명 불편하다. 그 아줌마는 첫날과는 다르게 나에게 좀 더 밀착하면서 여자친구는 있냐고 하는 거다. 그래서 없다고 했고 그럼 결혼은 했냐고 해서 아직 결혼도 안 했다고 하니 왜 혼자냐며 이렇게 듬직하니 잘생겼는데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한다. 그래서 난 요즘 여자들이 능력 없는 남자 좋아하겠냐며 능력이 없으니 여자가 안 따라준다고 하는 거라고 말하니 아줌마는 능력은 여자가 만들어주는 거라며 아직 좋은 여자를 못 만나서 그런 거란다. 그래서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아줌마가 나를 개슴치레하게 쳐다보면서 자기 같은 여자를 만나면 난 앞으로 술술 풀릴 거라고 한다. 그래서 난 분위기가 좀 뜨거운 느낌에 이제 그만 나가보겠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쇼파에 앉은 나를 팔로 가르막으며 어딜 가냐면서 이러려고 지금 부른지 아냐며 갑자기 그만 그렇게 하여 난 그 집에서 땀 한 바가지를 흘리고 말았다. 그리고 아줌마는 며칠 뒤 또 부르겠다며 그때 다시 보자고 한다. 그런데 왠지 저 아줌마 너무나 부담스럽다. 그리고 누구에게나 저러는 것일까 생각하여 난 김주임을 떠보기로 했다. 김주임에게 그동안 601호 아줌마와 썸싱 있던 사람들 있었냐고 하니까 나에게 그걸 왜 묻냐며 저런 아줌마는 남자분은 눈이 의외로 높다면서 저번에 못팠냐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청소나 시키고 부려먹지 절대로 저 아줌마와 썸싱이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아파트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. 그러면서 나에게 그건 갑자기 왜 묻냐고 하길래 나는 당황스러워 그게 아니라 저런 아줌마도 남자가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말을 이어나갔다. 그 뒤 약속처럼 그 아줌마는 또 뭔가 고쳐달라는 식으로 나를 불렀고 난 또 그 집으로 갔다. 아줌마는 저번과는 다르게 식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서 밥 한 끼 먹으라고 하는 거다. 그래서 곧 점심 먹을 시간이라고 말하니까 오늘 점심은 거기서 먹지 말고 자기가 차려준 이 밥을 먹으란다 보니 정말 먹을게 한가득이다. 그래서 난 수저를 들었고 식탁에 앉았다. 아줌마는 나에게 어디 다른데 가지 말고 여기서 오래도록 일을 하라고 말을 한다. 난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그렇게 그 아줌마와 밥을 먹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나에게 야근은 언제 하냐고 말한다.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이 야근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때 자기가 다시 연락하겠다며 그날 보자고 한다. 그렇게 하여 그날은 그냥 밥만 먹고 나왔고 야근이 있던 일요일 오후에 그 아줌마가 나를 부른다. 그래서 그 집으로 가보니 아줌마가 하는 말이 오늘 야근할 때 밤 11시쯤에 알아서 여기로 다시 오라고 말하는 것이다.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오면 알거라고 말한다. 드디어 밤 11시가 되어 난 601호로 갔는데 아줌마가 왔냐고 하면서 시스루룩을 입고서 나를 반겨준다. 난 놀라서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참 순진하게 논다면서 이런 기회가 또 어딨냐는 거다.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만 그렇게 야근도 잊은 채 그 집에서 3시간을 보냈다. 난 야근하면서 비몽사몽이 되고 말았는데 며칠 뒤 그 아줌마는 또 나를 불렀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렇게 계속 나를 불렀다. 난 일이 고된 게 아니라 저 아줌마를 상대해 주느라 정말 지쳐갔다.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었고 예전처럼 평범한 사무직으로 돌아갔다. 지금도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가면 그 아줌마가 있을 것 같아 부담스럽기도 한 것 같다. 그 아줌마는 나에게 평생 여기서 일하라고 했지만 왠지 내가 그 아파트에서 일하는 건 아파트에 봉사하는 게 아닌 저 아줌마에게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느낌이 든다. 아무튼 처음 한 번은 뭐 나도 괜찮았지만 여러 번 저렇게 저 아줌마랑 엮이는 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싫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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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